문경 배경을 하고 날려야 돼 날려줘네 잘해 놨네 문경 문경 족발 족발! 족발은 족발을 물을 씻는 것이야 조격 오 따뜻해 다리가 뿌연하거든 이리와 바짝 와야지 바짝 너 찍어준다네 아니 아니 저거 타임까지 타임까지 해놨어? 민정 읍내에 있는 조격장인데 다와 함께 여행하다가 지쳐가지고 물이 따뜻하네 물이 따뜻해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 일부 많이 가셔가지고 막 다들 가고있네 여기 손당가봐 물이 손조격도 아니 손욕도 하고 조격도 하네 음 손당가봐 이렇게 물이 손조격도 아니 손욕도 하고 조격도 하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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